역사를 찾아서 제253편 거란의 침입과 강조의 최후 극본 조수연, 연출 권영진 충주로 가는 길 목종과 그의 어머니 천추태우는 새 임금 현종의 재가를 얻어 여생을 보내기 위해 길을 떠났다 행렬은 단출했다 충신 최항만이 그들을 배웅했다 배하 배하 이 모든 것은 신들의 탓이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최공은 최공은 알려주세요 그리고 새 임금은 영특하니 잘 보자 해서 태평성대를 누리도록 하오 배하 배하 몸둘 바를 모르겠나이다 최항은 고갯마루 최항은 고갯마루에서 돌아섰다 더는 따라갈 수 없었다 목종은 고갯마루 목종 모자의 낙향길은 비참 다 끝난 일이 옵니다 괴념치 마시옵소서 어미로서 배하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요 왕이 친히 반과 그릇을 받들었으며 태후가 말을 타려고 하면 왕이 친히 고삐를 잡았다 목종의 비극은 적성현 즉 지금의 경기도 연천군 인근에 이르렀을 때 마무리된다 아니 어떤 놈들이기에 남의 길을 막느냐 우리가 누구인지 아느냐 알다맞아요 한 분은 얼마 전까지 상감으로 계시던 양국공이시며 한 분은 모후대시는 전초 태우시지 않사옵니까 알면서 이렇듯 무언한 짓을 하느냐 상약 직장 김광고라 하옵니다 강장군의 명을 받았소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강조는 나에게서 더 바랄 것이 있다더냐 먼 길을 가시느라고 고생이실 터이니 이 약으로 옥채를 보존하시라 하셨사옵니다 목종의 직감에도 사약이 분명했다 와서 드시옵소서 이 여보 개들 이게 무슨 짓인가 물건이는 가만히 계시게 오냐 먹어주마 배야 아니 됩니다 어머니 소자 먼저 가옵니다 어머니 부디 옥채를 보존하시오 오래도록 술을 누리시옵소서 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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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은 어미를 두고 어찌 혼자 가신단 말입니까 아 아 목종의 나이 30 재위 12년만이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김연갑입니다 방송을 통해서 사극을 많이들 보시는데요 이럴 경우에 드라마니까 그냥 재미로 볼 것이냐 아니면 아무리 드라마지만 하나의 역사 기록물로 볼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지지 않는 얘기 중에는 사극이 역사를 왜곡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잘 알려지지 않은 시대나 또 그 시대의 인물을 다룰 경우에는 더 이런 문제에 크게 관심들을 보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실제 역사 기록을 찾아보면서 드라마를 볼 때 그런 문제를 우리 스스로도 발견할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드라마 요소와 함께 대담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꾸며드리는데요 아무래도 이 역사에 대해서 다양한 시점을 요구하는 그런 청취자분들은 조금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서도 또 옆에 실록이라든가 또는 야사라든가 이런 책들을 놓고 한번 펼쳐보시면서 저희 방송을 비교해서 들으시면 색다른 흥미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상명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최규성 박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드라마에서 이제 목종 시대에 천추태후의 말로 이런 것이 전달이 됐는데요 이 왕과 태후의 모습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충주로 가는 장면을 저희들이 들으셨는데요 이 충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목종이 택한 그런 건가요? 네 저도 그걸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충주로 갔을까 충주라고 하는 그 충자가 충성충자 고을주자라 전국에서 이런 명칭을 가진 데는 충주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 이유는 물론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고려 태조 때에 태조 왕건을 도와서 고려를 창업하고 후삼국을 통일하는데 그 충주 세력 유시 세력들이 절대적으로 기여를 했고 끝까지 참 고려 왕조에 충성을 바친 지역인데 혹시 지금 이 천추태후나 목종이 충주로 내려가는 것은 그러한 연원 때문에 내려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목종이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낙향을 원했고 그 낙향지는 비교적 개경에서 떨어진 멀리 떨어진 충주를 택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강조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본다면 현종의 절대적인 정적이고 또 목종의 구태타에 희생이 된 사람인데 살려주는 것은 그 참 어렵죠 용납이 안 되죠 그래서 결코 충주로 낙향을 구원했을 수는 없을 거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죠 저희 생각에 아무리 쫓겨가는 신세를 하지만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실제 쫓겨냈을까요 더 할 수도 있죠 그렇습니까 그럼요 역사 속의 구태타 과정을 보면 표의된 왕은 그야말로 비참하기 짝이 없죠 임금이 아무리 어머니이긴 합니다만 어머니를 위해서 말총을 잡기도 하고 식사 수발을 두는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천추태후가 가슴이 찢어졌겠죠 그런 표심이 지극한 아들을 저버리고 참 사통해서 낳은 아들을 고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과거가 아마 부끄럽고 후회로웠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목종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 청춘의 과수가 돼가지고 목종 한 사람만 바라보면서 살아남고 왕이 됐고 이거 극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잘못은 전부 다 용서해 줄 수가 있죠 더군다나 이제는 강조정변 이후 참 천추태후 나름대로 사랑했던 김치양도 죽었고 또 그 아들도 죽었고 어떻게 본다면 남편과 자식을 함께 잊어버린 편이지 않습니까 목종의 입장에서 본다면 괘씸하지만 천추태후 입장에서는 참 가슴이 맺이는 거죠 이래서 참 자식의 도리를 다하고자 불쌍히 여겨가지고 뭐 불쌍히 생각하면 다른 게 다 용납이 되죠 그래서 참 임금 옷을 벗어서 음식을 바꿨다든지 아니면 소반을 빌려서 참 마상에 올려서 잡숫게 했다든지 맑고 꽃비를 잡고 직접 참 그건 종이나 하는 건데 남행에 갔다든지 그런 참 극적인 드라마틱한 얘기가 고려사에 나오는군요 그렇습니다 참 인간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이 목종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가 이런 요소 때문에 요즘에 다시 사극으로 많이 만들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드라마에서는 목종이 일단 사약을 받아서 마시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야사 같은 데 보면 더 처참하게 죽은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고려사에 보면 그게 아주 상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고려사에는 강조가 아무렇게도 충주로 내려가는 게 꺼림칙하니까 없애야 되겠는데 그래서 상약직장이라는 지식함에 있었던 김광보에게 독약을 줘서 가서 목종을 죽여라 그러니까 흠을 내서 목을 쳐 죽인다든지 찔러 죽인다든지 하면 금방 탄로가 나니까 어쨌든 독약을 먹여서 성공만 한다면 병이 들어 죽었다든지 여러 가지 구실로 다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독약을 가지고 가서 강요를 합니다 먹고 자결을 하십시오 그러나 목종이 이걸 내가 왜 먹느냐 그러니까 목종의 남행을 수행해가는 금군들이 있었는데 금군이라는 얘기는 중앙에 왕실을 호위하는 그런 군대인데 특별히 목종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목종이 다른 데로 도망갈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본다면 호송해가지고 내려가는 거죠 중금 군사들에게 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독약을 먹일 수 없거든 어쨌든 간에 무슨 방법이라든지 목종을 죽이고 보고를 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목종을 죽이지 않으면 강조가 나는 말할 것도 없고 너희의 아주 삼족을 멸한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처치해야 된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광보의 협박에 놀라가지고 밤중에 왕을 죽이게 됩니다 안패라는 사람이 왕을 죽이고 자살했다고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죽였는지 그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목종을 죽이고는 현에 있는 여관에 국립여관에다가 두고 광조한테 각종의 이렇게 병이 들어 죽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죠 그러고는 다음날 적성형 남쪽에서 시신을 불태웁니다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화장을 해서 다비를 모셔가지고 그 능을 만들기 위한 거라지만 어떻게 일국의 왕을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시신을 불태웁니까 이건 증거인멸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멀리 갈 것도 없고 명당 잡을 것도 없고 적성형 남쪽에 있는 곳에다가 무덤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뒷날 그것이 다시 이제 공농으로 이렇게 추전을 받게 됐죠 뭐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비참한 건 마찬가지인데 저희들 드라마에서는 사약으로 좀 고통을 좀 덜했고 그러면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러면 이 강조나 주변인분들은 일정 기간 동안은 이 목종이 이렇게 죽었다라는 것을 숨길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민심이 위반되죠.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 위대한 거는 달래 위대한 게 아니라 억강부약 그러니까 강한 자를 억누르고 약한 자를 이렇게 부축하는 게 우리 민족의 특성입니다. 아무리 실정을 했더라도 일국의 왕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비참히 죽었다고 하는 게 알려진다면 민심이 위반되고 현종에 대해서 충성을 바칠 리가 없죠 백성들이 그래서 쉬쉬했고 또 정권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이런 참 불상사가 널리 알려지지 않는 게 좋아서 입을 봉했겠죠. 그러나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소식은 곧 현종의 귀에 들어가지만 그때 가서는 알아서 소용이 없는 것이고 그냥 유야무야하게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현종도 일정 기간 동안은 목종이 이렇게 타살됐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게 되겠죠. 몰랐을. 왜 그러냐면 지금같이 여러 가지 통신수단이 발달했다면 누가 전별치든 아니면 핸드폰으로도 알렸겠지만 그 당시는 보고로 문서화하거나 아니면 입을 통해서 하는데 원체 거부을 주니까 삼족을 멸한다고 하는데 누가 감히 입을 열겠습니까? 네. 한 왕대가 몰락하는 과정은 고려시대 때도 처참했다는 걸 알 수가 되는데 이분의 목종이 제휴 기간이 12년 동안이었는데 이분이 큰 일들을 한 것이 그렇게 기록에 나타납니까? 그렇습니다. 12년이라는 세월이 지금도 대단히 긴 세월인데 왜 목종대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만 구태타로 인해서 참 30의 타결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평가가 되지를 않았을 뿐이죠. 우선 목종 자신이 임금이 되는 과정이 성종의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종으로 이어지는 것은 국가가 그만큼 중요한 시기에 지도자가 바로 서야 한다는 성종의 그런 충심에서 그런 양의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명한 성종이 아내 왕자리를 목종한테 줘도 고려의 운명은 결코 위태롭거나 불안하진 않다 그런 판단이 서서 후계주로 정한 것이었을 거거든요. 또 그뿐만 아니라 목종이 행적을 보면 12년 동안에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교육을 장려해서 인재양성에 힘을 썼고 또 혹시 어진 선비들이 조정에 간택돼서 들어와서 활약을 못할까 봐 육품 이상의 관리들에게는 좋은 선비들을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마련하고요. 그보다도 고려시대의 경제정책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게 토지정책인데 우리가 고려의 대표적인 토지제도를 전시과 체제라고 하는데 경종 때에 시작된 전시과 체제를 목종 때에 와서 거의 자리가 잡히고 그걸 완성시킨지 아는 분은 문종이지만 이때에 문무양반을 비롯해서 모든 구격자들, 군인이라든지 또는 기술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한 테두리 속에 넣어서 18품 전시과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관리를 1과로부터 18과까지 이렇게 조옥차등 있게 토지지급하는 양을 정해놓고 무슨 직책은 몇 과로 들어가라? 무슨 직책은 몇 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해서 최고로 전지로 100결과 함께 CG 70결을 주는 걸 제1과로 해서 18과에 가면 CG 즉 연료 채취주지는 않고 다만 토지 17결만 주는 이런 제도가 18품 전시과인데 그럼 거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명시 안 되는 사람은? 그 사람도 생각해야죠. 이래서 이제 이 안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18과 중에서 제일 아래의 18과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20결을 주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모든 공직자들에게는 17결을 주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17결에서 나오는 조세라는 게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할 정도니까 그런 정도도 즉 국역을 담당한 자에게는 국가에서는 보상이 있다. 국부에 대한 반대국뿐이 있다. 그런 정신으로다가 목종대회의 전시과 체제를 갖춰갔고요. 또 성종 때 거란이 침입해서 현명하게 서희의 단판으로다가 전쟁은 모면했지만 항상 존재하고 있고 가상의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목종대회는 부지런히 성곽들을 쌓고 적군의 침입에 대비를 합니다. 특히 이제 서북면에는 바로 거란족의 침입로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의주에 해당되는 흥화진부터 시작해서 곽주, 그다음에 통천, 그리고 철주, 이런 곳들에 성을 쌓아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곡식을 잘 비축해서 방어를 하죠. 그래서 참 파죽지세로 들어와도 이렇게 철저하게 성을 쌓고 전쟁에 대비하는 비축미까지 있고 군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참 힘들게 개경까지 내려오게 되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동북면에는 동료진이 여러 차례 괴롭히죠. 그래서 동료진에 대비해서도 성곽을 쌓고 해서 국방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나 초협에 말씀드렸듯이 실패한 왕이니까, 쫓겨난 왕이니까 그 업적이 제대로 소개되지 않고 있군요. 그러니까 전체 왕조의 계속성으로 볼 때는 목종이 비명행사였지만 나름대로 업적은 분명히 나름 갖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물론 고려사 자료나 고려사의 다뤄진 양을 가지고 왕대의 업적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만 고려사 자료 같은 경우에 목종의 부분은 굉장히 얇아요. 얇죠. 맞습니다. 그러면 사료가 없어서 충분히 담아놓지 못했다는 뜻도 되겠죠. 전전 시간에 제가 왜 고려 초기의 왕들의 업적이 이렇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느냐 그 첫 번째 원인이 거란의 침입으로 국가의 모든 신록과 왕실관계 기록과 이런 것들이 불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현종 이전의 역사, 그러니까 태조부터 시작해서 목종 때까지 7대의 사적들이 오늘 남아있지 않아서 참 안타깝게도 그렇게 소략하게 취급이 되고 그래서 그걸 이해하는데 참 어떤 것은 암호독해갖고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우선 목종만 해도 제12년 동안에 관목 상대할 만한 그런 많은 업적이 있어도 기록이 소략돼 있어서 우리가 그 자세히 유추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는군요. 물론 김치양 부자야 목종과 천추태우가 충주로 가기 이전에 죽었겠지만 이제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목종은 그렇게 죽었고 그러면 천추태우의 말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천추태우는 도망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종이 그렇게 지혜되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바로 도망을 가느냐 하면 황주로 도망을 가서 황주에서 그 이후에도 한 20여 년간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이제 고려사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뭐 별다른 기록이 없네요. 그러니까 황주로 도망을 해서 숨어 지내다가 참 이름 없는 그런 고혼이 됐겠죠. 자 그러면은 드디어 이제 현종의 등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드라마 듣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경들은 들으시오. 오늘부로 관기를 양성하는 교방을 혁파하고 전황대에 늘어난 국녀 100여 명을 내보내도록 하시오. 또한 유윤부를 문화시중으로 삼고 유방헌을 평장사로 강조를 이부상서 참지정사로 진적을 형부상서 참지정사로 류진과 왕동영을 상서 좌우 복야로 최항과 김심원을 좌우 산기상시로 최충순을 이부시랑 좌관의 대부로 김열을 병부상서로 문인위를 공부상서로 각각 임명하겠소. 현종 임금은 조정의 분위기를 일신하였으며 연등회를 부활하여 백성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동북변방으로 이주시켰던 남도 출신 양민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등 민심을 진작시키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실시하였다. 물론 그 대부분의 정책은 강조의 손에서 나왔을 것이다. 그런 한편 고려 북방 국경 근처에서는 수상한 바람이 솔솔 불기 시작하는데 현종 원년, 서기 1010년 상서 좌사랑 중 하공진과 하주 방어랑 중 유종이 왕명도 없이 공을 서둘러 군사를 일으킨다. 동여진을 친 것이다. 하공진과 유공의 군대는 오히려 여진군에게 참패를 당하고 만다. 이후 당연히 여진족에게 앙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는데 장군, 방금 화주관에 다녀오는 길이옵니다. 오냐? 어떻다냐? 유종이 군사를 보내 정탐을 하게 한 곳은 화주관. 고려시대에 북방 이민족들이 외교적인 일로 고려를 방문할 때 머물던 곳으로 함경남도 영흥에 위치해 있었다. 여진이 낳은 다섯 명이 화주관에 드나들고 있었사옵니다. 백 명은 안 되는구나. 눈으로 확인한 건 분명하랬다. 그러하옵니다, 장군. 군사들은 모았느냐? 예, 장군. 좋다. 가자. 유종은 화주관에 조공을 바치러 온 여진인들을 남김없이 살해했다. 교적 후폭풍을 감수해야 할 일을 저지른 것이다. 고려사 제사건 5장과 세가사건 현정 원년에는 이렇게 기록돼 있다. 마침 여진인 95인이 고려에 조회하려고 화주관에 이르자 유종이 이를 다 죽였다. 이 기회를 노린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강조에 의해 거의 척결되다시피 한 김치양의 살아남은 잔당들이다. 고려의 일방적인 이런 처설에 당하고만 계시겠습니까? 자그만치 95명이 죽었어. 고려군 때문에 말이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어찌 고려를 당한단 말이오? 그렇다고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하겠습니까? 거사를 일으키지 않으면 좌우위는 더 큰 화를 당할 것이오. 당장이라도 군사를 몰아 고려 땅을 치고 원수를 갖고 싶으나 방도가 없질 않소. 방도가. 거란과 함께 도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란? 명분이 있어야 할 거다니요? 명분이야 있지요. 아니, 그게 무엇이오? 황제 폐하. 고려의 강조는 임금을 죽이고 국권을 함부로 행사하고 있다 하옵니다. 무엇이 고려의 강조가? 그러하옵니다. 신하된 도리로 어찌 왕을 해한단 말입니까? 고려에서 관리를 지낸 자들의 증언도 그러하옵니다 폐하. 그러하옵니다 폐하. 고려의 신하 강조라는 자가 목종 임금을 살해했사옵니다. 고려는 지금 신하의 세력이 강하고 임금의 세력이 약하여 강조가 국권을 장악하고 있나이다. 강조에게 죄를 물으셔야 하옵니다. 폐하. 이는 언제든 고려가 폐하께도 칼을 들이댈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빌미가 없었는데 아주 좋은 기회로구만. 고려를 응징한다면 그대들이 앞장서겠는가? 그러하옵니다 폐하. 신들이 앞서겠나이다. 짐이 이번 기회에 고려의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 놓겠노라. 고려로 서신을 보내도록 하라. 그렇지 않아도 핑계만 있으면 고려를 쳐서 굴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란의 성종. 여진족의 호소가 귀에 솔깃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러나 함부로 군사를 낼 수도 없으므로 먼저 급사중 양병과 대장군 나유룬을 파견하여 목종을 쫓아내게 된 경의를 따지기로 했다. 고려 조정이 발칵 뒤집혔음은 물론이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폐하. 우선은 사신을 보내어 거란의 의중을 다시 확인함이 오를 것이옵니다. 그러하옵니다 폐하. 전왕의 패립에 대한 경의를 상세히 밝히어 먼저 그 의중을 읽으시옵소서. 허면 누굴 보내는 것이 좋겠소? 내사시랑 평장사 달봉공을 보내시면 합당할 줄 아래요. 내사시랑 평장사 달봉공.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 트집을 잡아 고려를 침공하고자 하는 거란의 성종에게 고려의 그런 별명이 먹힐 리 만무했다. 폐하. 고려국 내사시랑 평장사 진적 아래옵니다. 고려의 전왕은 나약하기 짝이 없사와 김치양 등이 국사를 농단하여 싸웁니다. 하여 강조 장군이 앞장서 김치양의 무리들을 도륙내고. 폐하. 지금 고려국 사시는 거짓을 구하고 있사옵니다. 폐하. 저자가 바로 김치양의 잔당들 중 하나이옵니다. 고려로서는 반역자요인데 폐하께 없어서 저들을 용서하시오면 불찰이 크신 아이다. 폐하. 고려 사신의 무례를 용서치 마시오소서. 폐하께 불찰이라 하며 망발을 하고 있사옵니다. 저자의 목을 치시오소서. 거란의 성종은 진적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현종 임금은 중신들을 모았다. 폐하. 신 강조하래요. 거란이 트집을 잡아 고려를 친다면 신이 먼저 나가 사력을 다해 싸우겠사옵나이다. 강장군이 나서겠다면 소장도 나서겠사옵니다. 소장도 나서겠사옵니다. 폐하. 형들이 이처럼 나서주니 과인의 마음이 든든하오. 장수들이 힘을 모아 거란을 막아주시오. 현종 임금은 어차피 거란과의 일전을 피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때 이미 참지 정사가 돼 있던 강조의 강경한 주장으로 군사적 충돌을 맞게 되었는데 한편 거란의 성종은 친이 정병 40만을 거느리고 의군 천병이라 칭하며 압록강을 건너 흥화진을 포위했고 강조는 희화장조를 거느리고 통주성 남쪽으로 나아가 군사를 세수로 나누어 진을 쳤다. 특히 이때 강조는 칼이 전면에 꽂혀있는 검차라는 진기한 무기를 만들어냈는데 거란군이 공격해오면 칼날이 수레처럼 돌아서 한 걸음도 적을 접근시키지 않으므로 적병은 여러 차례 퇴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강조는 거란군을 가볍게 여기고 있었다. 마침내 자만하면서 진중에서 주연을 베풀고 질탕하게 놀기에 바빴다. 거란의 성종은 바로 그 틈을 노렸다. 공격하라! 한놈의 고려군도 살려두지 마라! 장군, 큰일 났습니다. 적병이 바로 우리 진영까지 쳐들어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마셔, 자 마시자고. 아이고, 웬 놈들이냐! 이런, 거미 어찌 이리 거냐. 자, 자 나가 싸우라! 물어서지 마라! 물어서는 자는 내 목을 벼리라! 이런, 거미, 거미! 거미! 다뤄도 된단 말인가! 하하하! 하하하! 내, 이미 고려 땅에 태어났으니 고려 땅에서 살다 죽을 것이지, 어찌 남의 나라에 가서 남의 임금을 섬기겠소? 대국의 장군으로 살아가면 어떻겠는가? 나는 고려의 신하요. 우리 고려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소. 어서 죽이시오! 흠, 하면 너는 지매 신하가 되겠느냐? 신 이현우는 이미 거란의 백성이옵니다, 배하! 두 눈이 이미 새로운 일어를 보게 되었는데, 어찌 옛 산천을 생각하겠사옵니까? 이현우는 네 이놈! 너는 고려의 장군이다! 고려의 백성이야! 어찌 그 입에서 더러운 소리가 나온단 말인가! 이 더럽놈 같으니라고! 저놈을 끌고가 크게 고문하라! 강조는 거란 황제 앞에서 굽힘이 없었다. 그리고 끝내 항복하기를 거부하다가 피살되고 말았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한민족 방송과 제1라디오를 통해서 보내드리는 역사를 찾아서 듣고 계십니다. 드라마에서는 현종의 즉위하고 그 과정에서 국정운영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란과의 일전을 해야 되는 상황과 그 결과 강조 등이 잡히는 얘기까지를 드라마에서 살폈습니다. 현종 임금이 즉위를 하면서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조각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새 왕이 바뀌게 되면 제일 먼저 중요한 업무가 되겠고. 그럼요. 지금 대통령이 새로 국민이 뽑아 놓으면 제일 먼저 조각을 발표하는데 모든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거 한 가지죠. 그래서 누구를 어떻게 뽑아서 적재적소에 놓느냐에 따라서 정치가 제대로 되어나가죠. 그러니까 목종대와 관직 자체의 변화라든가 이런 건 없었겠죠. 그것도 약간씩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성종대에 완성한 제도의 골간이 목종대에 이어지고 지방제도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먼저 여기에 등장하는 벼슬들을 이해하려면 고려의 중앙관제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려는 국초의 모든 제도를 성당시대 당나라가 융성했을 때의 제도를 1차적으로 받아들여서 고려의 편의에 맞게 개편을 해서 쓰는 게 고려의 시작과 더불어서 이어지는데 성당을 성취시킨, 위대한 당나라 시대를 열게 하는 중앙관제 가운데 대표적인 게 삼성육부 95감 제도인데 고려는 그거를 받아들이되 삼성육부 체제는 거의 그대로 하고 90까지는 필요없다 해서 7시, 5감도 필요없다 해서 3감 이렇게 해서 중앙관제가 마련이 됩니다. 어찌 본다면 중앙의 최고 행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도 당나라 제도를 받아들이면서 당은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이렇게 세 성으로 구성돼서 삼성이라고 그러는데 고려에서는 삼성이라고 지칭하면서도 고려의 형편에 맞게 중서성과 문화성을 합쳐서 중서문화성 또는 내사문화성이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상서성을 둡니다. 그런데 내사문화성과 상서성은 동격인데도 불구하고 상서성에 상서령이 없으니까 당연히 내사문화성의 지휘를 받게 되죠. 그래서 최고 행정기관은 삼성 중에서도 내사문화성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내사문화성의 장관이 문화시중이 되고 차관이 내사시랑평장사, 문화시랑평장사 그리고 삼성의 지휘감독을 받는 상서성은 상서도성이라는 게 있어서 상서령이 없으니까 좌사와 우서를 나누어서 감독 책임자를 두는데 그 상서도성의 좌사를 맡은 책임자가 좌복야고 또 우사를 맡은 사람이 우복야입니다. 그래서 좌복야 감시하여 있는 게 2호예, 2부예부, 호부가 소속되어 있고 우복야 밑에 병, 형공, 병부, 형부, 공부 이렇게 해서 육조가 좌사, 우사로 나누어 있는데 육부의 장관은 상서고 차관은 시랑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추원이라는 건 송나라 제도인데 이 송제도가 들어와서 삼성과 중추원의 고급관리가 모여가지고 국가의 중대사를 협의하는 도병마세 제도라는 게 나오고 여기 참석할 수 있는 게 고려초에는 딱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고급관리를 재신이라고 해서 2품직 이상인데 이 재신과 중추원의 고급관리를 추밀이라고 하는데 육추밀 이렇게 해서 추밀과 재신들이 35명이 딱 정해져서 이 사람들만 국가의 최고 정책을 위반하고 협의하고 그리고 결정하러는 그런 이제 또 국가의 비상시국이 벌어지면 우리나라 지금 시헌대 제도로 마냥으로 국가안정보장이사회 같은 이런 것들이 국무위원들 간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도병마사에서 다루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임명된 사람들을 본다면은 우선 유윤부라고 하는 사람이 문하시중이지 않습니까? 문하시중은 내사 문하성의 장관 조금 전에 설명한 국무총리에 해당하고 또 유방헌에게 내린 문하시랑평장사는 내사 문하성의 차관이고 그러니까 부총리에 해당한다고 보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강조에게 내린 2부상서는 지금 이제 내무부장관 정도라고 보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진정에게 내린 형부상서는 법무부장관. 상서는 이제 장관이니까요. 그리고 유진과 왕동령에게 내린 상서 좌우복야라고 하는 것은 상서성의 좀 전에 말씀드린 좌복야와 우복야. 실제적인 이제 상서성의 장관폭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심원의 좌우상기상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이어진 얘기입니다. 그러면 최항이라는 인물은 어떻게 되나요? 최항은 사실은 그 목종대의 이제 대표적인 충신이고 그야말로 끝까지 충전을 다한 인물이죠. 그런데 이제 최항이 새로운 정권에서 벼수를 받고 현종 정권에서 활력을 하게 되는 것은 그분이 그 원체 학덕이 높고 또 중신들한테 인망도 있었고 또 현종을 추대하는 데 있어서 참 일등공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종과의 관계보다는 현종과 밀착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현종 역시 그의 인품과 경륜을 알기 때문에 뒤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특별히 왕의 성명서를 발표해서 최항을 기리고 그를 이제 참 사표로 받들겠다 하는 얘기도 이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목종과 현종과의 관계가 뭐 단절되거나 그야말로 혁명을 일으켜서 전혀 새로운 인물이 왕으로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최항의 또 다른 중책도 연속성상에서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마를 보면 이제 여진과의 관계가 나오는데 이렇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이 여진과는 김치앙이가 이미 그 여진과 거래를 했다는 얘기가 되나요? 그거보다도 이제 고려 땅에서 살 수 없으면 도망을 가야죠. 지금 같으면 이제 뭐 외국으로 망명하는 곳이 많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한계가 있고 남쪽으로 가면은 현에탄 건너 일본로 가는 사례가 있는데 그건 아주 적고요. 드물고요. 드물고 될 수 있으면 이제 북으로 하면은 중국으로 가지 않으면 여진 땅으로 들어가죠. 강만 하나 건너면 되니까. 그렇죠. 강만 하나 건너면 되니까. 그래서 김치양의 잔당이 죽음을 피해서 여진 땅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그래서 사실 누구누구 들어가서 어떻게 활약을 했느냐는 구체적인 얘기가 없으니까 그런 가능성만 생각해 볼 수 있고 실제적으로 누가 어떤 일을 했느냐는 것은 밝히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김치양 일당이 여진 땅으로 도망을 갔다면 당연히 고려조정을 위화해가지고 참 전쟁을 촉발하는 그런 얘기를 했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화주관이라는 관명이 나오는데 이게 뭐 요즘 말하면은 영빈관 같은 접견소? 이렇게 되나요? 네. 그 화주라고 하는 땅이 그 당시 동여진의 창구입니다. 화주는 지명이고요. 네. 지명이고요. 그래서 화주에다가 국립여관을 설치해 놓고 은제고 고려의 조공을 바치러 들어오는 여진족들은 편히 이용을 해라. 그러니까 고려 측에서 세웠죠. 그게 이제 그게 화주관입니다. 그래서 이 화주관에는 참 여진족들이 먼 수천리 바깥서부터 왔으니까 수백 리 가까이에서 온 사람도 있지만 들어와서 여장을 풀고 쉬다가 고려정부가 내준 스케줄대로 개경으로 가서 임금을 만나고 참 조공을 바치고 많은 하사품을 받아서 다시 화주관을 거쳐서 거기에서 쉬었다가 들어가는 그런 여진족 전용 국립여관 이렇게 화주관을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저희들이 이제 현종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서 다루게 되기 때문에 좀 건너뛰어서 전체적인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래서 드라마에서는 왕명도 없이 군사를 일으켜서 동여진을 쳤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또 화주관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이게 아까도 군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명령도 없이 이렇게 다른 나라 군사들을 죽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었나요? 그래서 이제 역사가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언제나 일이 잘 될 때는 참 표창을 해서 그 공로자가 나오는 거지만 일이 잘못됐을 때는 속죄양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왕명도 없이 군대를 일으켰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고려사를 본다면 지금 김선생님 말씀대로 그대로 왕명 없이 군대를 일으킨 걸로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위법이고 탈법이죠. 또 그 당시 고려의 국정이 김채양의 참 준동으로 말미암아서 참 어지러워지면 국방도 소홀하게 되죠. 그런데 그 틈을 타서 동여진은 정보가 없습니까? 고려가 힘이 빠진 걸 아니까 여러 차례 군대를 이렇게 조금 침입해서 변방에 고려 보락을 습격해서 약탈해가고 여자도 훔쳐가고 이러니까 북변을 지키는 책임자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여진의 힘을 빼야 되고 여진의 힘을 빼는 방법은 군사 작전을 통해서 선제 공격을 해서 주력 부대를 해체시키고 하는 방법과 여진 추장들이 와서 화주관에 머물렀을 때에 참 독약을 풀어먹이는 방법인데 이게 참 치사하고 정말 비도덕적이긴 해도 여진의 추장이 90여 명이 죽었다 그건 군대 수천 명 죽이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없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정부 묵계하에 이루어진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도 갖게 하지만 고려사회는 이무위로 그렇게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뭐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애교적인 문제가 생겼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뭐 여진이 거란에 호소하니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여진과 거란 그리고 고려의 관계를 좀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그럼 발해 얘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발해가 멸망하고 나서 대부분의 땅은 거란족의 능력 가지고는 통치가 불가능합니다. 또 발해가 해동성국 시대에 얼마나 넓습니까. 고구려보다도 넓은 용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통치가 가능한 지역만 다스렸거든요. 그것도 이제 괴뢰정부를 세워서 동단국이라는 걸 세워가지고선에 야위라보기에 마다들인 태자배가 이제 동단국의 왕이 돼서 괴뢰정부를 세우고 통치를 했는데 이게 10년 만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동단국은 없어진 대신에 그 거란의 태종이 이제 통치를 하는 그 범위 속에 들어간 여진족들을 우리는 흔히 서여진 또는 숙여진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동여진에 해당되는 고려의 동북면에서 접해 있는 이 많은 여진족들은 거란이 어느 나라야. 고려가 어느 나라야. 그렇겠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참 무주공산같이 돼가지고 수초를 따라서 참 양떼나 소떼를 몰고 다니면서 그런 생활을 하는 자유롭게 사니까 그 거란 쪽에도 속하지 않고 고려 쪽에도 속하지 않는다. 다만 오랜 기간 우리 민족과 함께 고구려를 세우고 운영을 했고 고구려 백성들로 살았기 때문에 고려에 대해서는 아주 어렴풋하게 그 막연하나마 부모의 나라. 그래서 고려에 대해서는 좋은 감정을 갖고 고려 쪽으로다가 왕래를 하면서 고려의 문물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숙여진들은 입장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성종 때 서희하고 소선영이 단판을 해가지고 강동 6주 280리를 고려가 영유해도 좋다. 이걸 조공로로 만들자. 그 약속이 끝나자마자 고려는 바로 여진족들 서여진들을 정벌을 해서 여진족을 자꾸만 암독강 밖으로 내쫓으면서 고려의 영토화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서여진들 상당수가 자기의 생활의 터전을 잃고 유랑하게 되고 그러니 고려에 대해서 반감이 생기죠. 그래서 서여진 쪽에서는 고려에 대해서 한동안 왕래를 하지 않고 대단히 그 사이가 나빴습니다. 그러나 성종이나 목종대에 일러서는 안되겠다. 완충지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진족들에 대해서 특별히 고려를 해서 어느 정도 무마를 했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다시 복원이 됩니다. 그런데 동여진 무죄가 또 불거지거든요. 지금 화주관 사건을 통해서 그 여진족 우두머리들이 90여 명이 죽은 나니까 그 사람의 아들 조카 삼촌 수많은 사람들이 고려에 대해서 원망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평화롭게 조공받치러 간 사람을 그렇게 죽이니까 이러니까 그거를 거란에 대하고 호소를 하죠. 호소를 하게 되자 찬스가 왔다. 지금까지 목종이 죽고 강조의 정변으로 고려가 뒤잡혀져도 모른 척하고 있다가 뒤늦게 강조의 죄를 묻는다. 이렇게 해서 성종의 침입이 있게 되는 거죠.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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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 재미있었는데 이 시기에 이런 전쟁에서 검체 같은 게 쓰였다고 한다면 군사력이 상당히 고려의 군사력이 무시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태조대부터 옛날 고구려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고구려 땅을 회복해가지고 위대한 고구려를 부활시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태조 이래로 북변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성지를 만들고 성을 축조하고 그러면서 많은 군대를 키워갔기 때문에 우선 정정때도 거란의 침입이 예견된다 하는 정보를 여진족한테 받자마자 30만의 광군을 동원한다. 이 30만이라는 숫자가 대단한 거거든요. 그럴만큼 군대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검차 같은 그런 신무기를 강조가 이용했다면 초기 전쟁에서는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건 시료를 거둘 수 있지만 검차에 당하고 나서 거란이 가만히 이겼습니까? 대비하는 전략을 바꾸겠죠. 그걸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방비책을 안 세웠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강조가 잡혀가게 되고 강조가 항복 하겠느냐 그러니까 절대 나는 고려사람이기 때문에 항복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같이 갔던 이현유 같은 경우는 바뀌었으니까 나는 또 이렇게 치사하게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강조라는 인물이 이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는 저희들이 아주 부정적으로 봤는데 아주 장군다운 면모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가 기원전 1세기에 건국해서 668년에 망할 때까지 700여 년의 역사를 물론 일부 학자들은 약 200 몇십 년이 더 있다고 합니다. 900년이 넘는 국가로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유지할 수밖에 없는 필요 충분 조건이 역사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의 하나가 상무적이라든지 애국심이라든지 국민의 사상 통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점으로 작용을 하는데 고려가 고구려를 잇는다. 그 영광을 재현시킨다. 그러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려인으로서의 자긍심이라든지 또는 자주성이라든지 상무정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태조 이래로 역대 왕들이 힘써서 길렀거든요. 강조 자신이 고려의 무부일망정 난 고려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고려의 지도자나 백성들이나 고려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다행히 여기고 고려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살아서 영광을 얻는 것보다 죽어서 고려사람으로 남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끝까지 거라는 성종의 회의에 넘어가지 않고 참 무부답게 그렇게 죽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강조에 대한 평가를 새롭게 해야 되는데 강조의 난 이렇게 얘기할 때는 분명히 우리는 역적 이미지인데 결과적으로 이 강조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유교윤리라는 것이 참 현대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충신은 불사의 이군이다. 이것이 제일 덕목이거든요. 그래서 강조가 신하의 몸으로서 이신벌구를 해서 신하의 몸으로서 자기의 임금을 죽였다 하는 걸로 참 역적으로 몰아서 역사에 기록해서 반영열전 속에 실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 고려의 상황이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거란이 북방에 웅거해 있고 또 지금까지 고려와 잘 지내던 동료진은 준동을 하고 이런데 국정은 완전히 참 난맥상이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자칫 잘못하면 고려 왕통까지도 김씨로 바꿔질 수 있고 이런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관 속에서 고려를 구하고 참 종묘와 사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조 같은 그런 충심이 강했던 사람이 구태탈을 통해가지고 그런 목종을 시해하고 현종을 받들고 김치왕 일당을 제거해서 새로운 정치판을 짜는 그런 시도도 나올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오늘 이 시간에는 강조의 난을 통해서 이 강조라고 하는 인물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봤고요. 또 역시 더불어서 거란과의 갈등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최규성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사를 찾아서 제253편 거란의 침입과 강조의 최후 조수연 극본 김연갑 진행 권영진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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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